이 트럼프의 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귀한, 이거 대한민국 사람들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문제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한국인들은 사랑은 낭만주의로 하지만 이런 거래나 국제관계랑은 냉철한 현실주의로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실주의 시각을 못 가지게 되면 그럼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제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이 언론들도 압박을 넣고 하지만 바이든은 아무도 못 몰아낼 것이다. 어제 방송 드린 바와 같이 제가 보기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공식적으로 추인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결정하지 않으면 나갈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다시 토론하자 이번에는 제한 없이 하자 사실 이번에 토론회라고 하지만 진짜 토론회로부터 많이 벗어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A씨가 이야기할 때 B씨의 마이크를 끄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토론입니까 그게? 그냥 정전 발표죠. 자꾸 중간에 끼어들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건데 그건 토론회가 아니죠. 토론이라는 것은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이 끼어들어서 상대방을 뭡니까? 공격하고 이렇게 해야 디베이트가 되는 건 디베이트는 아닌 겁니다. 그냥 프리젠테이션을 한 거죠. 토론회를 빙자한 프리젠테이션. 그런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신 건 전 대통령이 이야기하신 건 진짜 토론회 한번 해보자. 이번처럼 그렇게 말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sns의 트루스에다가 트루스 소셜과 페이스북 계정에 다시 토론하자. let's do another debate. 디베이트라는 것은 뭡니까? 그냥 디베이트인 겁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하면 중간에 끼어들어가고 뭡니까? 네 마 잘못했다 이렇게 그렇게 디베이트가 되는 거지. 이번에는 완전 프리젠테이션 한 사람 1분 한 사람 1분 이런 식으로 된 거지 않습니까? 토론회 아닌 거죠. 물론 지난번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번에 그렇게 진짜 토론회 하면 그냥 전부를 다 날려버릴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거다 이렇게 이제 글을 써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한 후보가 발언할 때 다른 후보의 마이크를 끄기로 했는데 상대방의 말을 끊거나 끼어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럼 토론회는 아닌 거죠. 이번에는 토론회를 한 건 아니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아무튼 그런데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후보 교체를 예상하는 모습도 공개됐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대화하던 가운데 바이든은 선거를 그만둘 것이고 내가 그를 내쫓아 냈고 세상 되는 카멜라 헤리스 부통령이 된다는 뜻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물론 정치적 제스주의인 수도 있겠죠.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물러날 가능성 상당히 낮게 보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물러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오늘 다른 나라 이야기를 왜 이야기를 들었느냐 누가 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조선중앙동화가 다 여러분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악마화하는 데 이바지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누구에 대해서 인간적인 호불호는 없는 겁니다. 왜 중요한 거 아니까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어쩌면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를 착히 보는 글을 만난 겁니다. 이 이용준 최종연구소 이사장이자 전 외교부 북핵 대사께서 어마어마하게 냉정한 글을 쓴 겁니다. 처음입니다. 이렇게 냉정한 글을 쓴 글을 한국인들은 냉정해져야 되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 일본인들이 참 냉정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여기 보시면 트럼프 자국 우선주의를 비판하지만 세계의 자국 우선주의를 추구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나. 이게 이용준 최종연구소 이사장의 주장입니다. 방위비 분담을 저항한 프랑스 독일과 갈등을 빚었고 트럼프 재의식 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일본과는 미를 관계를 유지했다. 우리는 냉험한 현실에서 교훈을 얻고 이제는 공신방안을 찾아야 될 때다. 한마디로 정리하게 되면 낭만주의자로 위치해서 벗어나가지고 현실주의자가 되자는 것이 지금 이용준 최종연구소 이사장의 주장인 겁니다. 한국인은 식자층에서 이렇게 이런 냉정하게 이야기를 한 사람을 처음 만났다는 겁니다. 승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다음은 그동안 가전 방법을 통해가지고 사법 리스크에 대한 것이 있었는데 이분 판단에 따르게 되면 그것이 상당히 사그라지는 것 같다.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의회 난입 선동혐의 재판에서 하급식 판결을 파기한 송함으로써 트럼프 후보에 손을 들어주었다. 1차 토론 이후에 여러 조사에서 트럼프 후보는 2에서 6%포인트 우세를 보이고 있고 경합주 스윙스테이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요. 7개 가운데 위스콘신을 제외한 모든 주에서 경고한 우위를 지속하고 있다. 트럼프 백악관 복귀가 불가피한 현실이 되리라는 전망 때문에 반트넘프 진영은 물론이고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도 초긴장 상태다. 국방 예산 정액과 방위비 분담 압박 미군 철수 위협 등을 경험했던 만큼 트럼프의 귀환이 기후로 끝나기를 간절히 소망했지만 그 악목은 눈앞에 현실로 슬컴 다가오고 있다. 호불호 문제는 그냥 깨끗이 잊어버리자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현실이 이렇다는 겁니다. 트럼프란 사람은 아주 냉정한 현실주의자인 거죠. 그걸 그대로 보자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세종연구소 이사장 입에서 나온 것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중요한 이야기인 거죠. 이제는 트럼프의 복귀 가능성을 엄중한 현실로 인정하고 제2기 트럼프 행정부가 공생할 방도를 차지하여 선택의 기로에 내몰르고 있다. 그들이 직면할 난관은 그들 가운데 한국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제1기 트럼프 행정 때보다 한결 혹독하려는 전망이 많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 정부 관계자들이 용감한 반대 덕분에 주한미군 감축 위기를 감시를 넘겼던 한국에도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 대해 품고 있는 적개심의 근원을 냉정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한국인들이 다수 한국인들이 반 트럼프 여러분들 진영에 가세하는 부분에 대해서 냉정히 한번 성찰해보자. 트럼프의 대외정책을 자국우선주의라고 비판하지만 사실 자국우선주의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의 공통된 외교정책일 뿐이고 어느 나라도 미국의 자국우선주의를 비난할 자격 없다. 이런 이야기가 한국의 식자층에 나오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정갈동에서 이런 데 의사들을 악마화하는 데 기여한 것처럼 조선일보가 계속해서 뭡니까 트럼프를 악마로 만드는 엄청난 기여를 한 겁니다. 그 점을 심의전은 걱정하는 거죠. 이번에도 얼마나 조선일보가 이런 앞장을 썼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킬 때도 그랬고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도 그냥 뭡니까 권력은 우리가 만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의사들은 난동질 난동질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기여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계 모든 나라의 공통된 외교정책이고 자기 중심을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도 미국의 자국우선주의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딱 받아들이게 되면 그 다음에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미국이 안보자원을 제공하는 만큼 동맹국들도 미국에 대해 상응하는 기여를 제공하라 이것이 트럼프의 간단 맹료한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가 너희한테 안보 방어막을 제공하면 상응하는 비용을 치료라 이야기죠. 돈 내기는 싫으니까. 이것은 과거 동맹국들의 일반적 군사적 경제 지원을 제공한 전성기 미국의 너그러움과 비교할 때 궁식하고 치졸해 보이는 요구이기도 하지만 국력과 경제력이 그 시대보다 크게 쇠대한 미국은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윤 대통령께서 의료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무리한 조치를 밀어붙였을 때 실패가 어디서 발생합니까? 관료 이야기만 듣고 전공의들하고 의대생과 의료계 이야기를 안 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는 상대방 입장에서 들어보게 되면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의 우선주의를 누구 입장에서 보니까 현재 미국이 처한 경제력과 군사력 차원에서 보라 이야기죠. 과거의 미국이 아니고 한국이 잘 사니까 상응한 비용을 치료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들으면 섭섭해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어쨌든 미국의 방어막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그게 더 저렴한 방법이니까 우리가 자력으로 모든 여러분들 군비를 다 확충해 가지고 나라를 지킬 수 없으니까 그러면 현실주의자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옛날에 고대 그리스에서 아데네가 강국이 됐을 때 아마 그때가 델로스죠. 델로스라는 나라입니까? 한 국가가 여러분들 사람들이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저는 몰살당하지 않습니까? 아데네의 사절단이 와 가지고 항복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항복 못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미국과 같은 그런 거대 강국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현실주의적 시각을 갖고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미국이 과거의 나라가 아니다는 겁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에서. 그래서 동맹국들에게 상응한 비용을 우리가 군사력을 유지한 비용의 일정 부분을 치료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트럼프 외교정책의 기본인 거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맹국들에 요구하는 상황은 매우 간단 맹료하다는 겁니다. 과거하고 다르니까 당신들이 살 만큼 됐으니까 우리 군사 주둔 비용을 당신들이 상하하게 치료라는 겁니다. 그거를 못하겠다.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주한미군 철수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최종대학 최종여름연구원의 이사장이 하시니까 너무나 여름 저가 볼 때는 놀라운 거죠. 외교부 북핵 대사고 전문 외교 관청을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집권 시에 미국의 국방예산 정액 요구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위해 중국 러시아와 밀착하던 독일 프랑스 등의 분노에서 탈퇴를 위협했고 방위비 분담금 정액에 저항하며 북한 중국과 고도로 밀착했던 한국에 실망해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문정권 하에서죠. 반면에 주일미군 방위비 부담금을 거의 전액 부담하니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비용까지 대급 부담하던 일본의 아와베 내각과는 고도의 밀을 관계를 유지했다. 만일 한국이 경제력에 상응하는 방위비 부담금 인상을 끝내 거부하고 미국의 안보 지원에 상응하는 남중국해와 대만에서의 상호주의적 기여 제공을 거부한다면 제2기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부족한 국방 예산과 군사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한미 지상군 철수를 계랭한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 될지도 모른다. 아주 간단 명량하게 그냥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용준 이사장이 옳은 이야기를 용감하게 이야기해 줘서 참 고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에 대해서 협조를 못하겠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철수해라 철수해라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상대방 입장에 생각해 보면 누구든지 현실주의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주변에는 낭만주의자가 많으니까 연애는 낭만적으로 하고 먹고 사는 문제는 현실주의자라 해야 되는 거죠. 너무나 정확한 여러분들 오늘 칼럼을 만나가지고 고맙다는 생각도 들고 참 즉시에 조선일보 논조가 좀 바뀌네요. 조선일보 논조가. 그래서 참 여러분 저는 대세 추종하지 않고 올바른 것 옳은 것 입장에서 계속 논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세 추종하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클릭스도 많아지고 욕도 안 먹고 그리고 자기 여러분들 팬클럽 입장에 서서 이야기하게 되면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건 논평이 아니고 그건 사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저는 안 하는 겁니다. 저는 정확하게 지금부터 앞으로도 계속해서 무엇이 옳으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논평을 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논평을 한다는 이야기죠.